네 안녕하세요 8월 9일 입니다 어제는 저녁에 이제 영상 하나 올리고 집에 가는데 완전히 뭐 저희 집 앞이 도로가 아니라 강 강이 아니라 계곡 엄청나게 그냥 먹 뭐 내려와서 뭐 저희 집 아이는 허리까지 물이 잠겨 가지고 하수구에서 이상한 구데기가 올라오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친구를 줬더니 어젯밤에 줬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영상 유튜브 올렸더니 뭐 30만명이 봤다고 뭐 그러더라구요 아침에 보다 보니까 어제 밤 사이에 그 길거리 그 뭐죠 그 도로에 있는 그 도로에서 물이 역류되다 보니까 그 쇳뚜껑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 물 빠지면서 자동차가 거기에 또 빠져 가지고 길이 막혀 있더라구요 참 그렇죠 네 뭐 어 이제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런건 그렇지만 아무튼 뭐 서울 강남 지역에 뭐 항상 여기 원래 논이었고 저수지 였거든요 논이었고 저 어렸을 때 여기 다 저수지 였고 뭐 고기 잡고 하던 데 였는데 미꾸라지 잡고 맥이 잡고 하던 데 였는데 뭐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뽕나무 밭이었잖아요 다 논이었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생 시끄러워서 여기 못 살겠다 그러면서 시내가서 하숙하고 그랬는데 그랬었죠 네 음 근데 아무튼 지금 그 한국 그 한국 블록체인 웨이크에서 오늘은 솔라나 솔라나 하고 솔라나 하고 이더리움 하고 파이코인은 경쟁자가 될 거에요 제가 관심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솔라나의 이제 기술 담당이죠 이 사람이 그 솔라나 담당인데 솔라나가 최근에 이제 여러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고 해킹도 당했고 했는데 네트워크 안정성이 아마 파이코인 측에서도 지금 이 솔라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실패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이더리움을 경쟁자로 잡았었으니까 요번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더리움이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 대상이다 예 그럴 거에요 근데 핵심은 오늘 아침에 밝힌 거 보니까 이 비밀 구절 있잖아요 파이코인의 이 비밀 구절 여기 나오지만 이거 잘 저장해 둬야 된다 파이코인 본사는 이 비밀 구절 복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 당신이 잘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도둑 맞아 갖고 솔라나가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요 이더리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6월 달이죠 이더리움과 솔라나 지갑에서 이 비밀 구절 프라이빗 키 이 프라이빗 키가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소유자들에게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잘 할 거고 솔라나가 이제 지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털린 것이지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 장에는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 중에서는 반드시 있다 근데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을까요 파이코인의 트랜잭션이 많을까요 당연히 파이코인의 트랜잭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히스토리 증명이라는 거 역사 증명이라는 걸 하는데요 솔라나도 역사 증명에 의한 합의 알고리즘 아마 지금 파이코인도 이 사람이 언제 했고 언제 락업을 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방패가 몇 명이고 이 사람이 언제 KYC를 했고 언제 신청했고 누가 했고 이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닷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고서 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는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 파이코인 얘네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또 또 이제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하고 관심 있는 것은 얘네들이 얘네들 노드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 이 노드가 아주 고사양 노드 지금 우리는 뭐 중고 컴퓨터 갖고 노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노드 자체도 또 해킹이 되기 때문에 이 노드에 대한 사양을 굉장히 높였죠 얘네는 근데 노드만 갖고 안되더라 노드 고사양만 갖고 안되더라 노드가 파이코인처럼 굉장히 많아야 돼요 반 넘으면 해킹할 수 있거든요 고사양 컴퓨터 1000개면 501개만 해킹하면 돼요 그런데 파이코인처럼 그냥 10만개다 그러면 5만 1개를 해킹을 해야 돼요 힘들지 않아요 아마 그거를 노드 수를 굉장히 늘리는 것은 솔라나의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을 파이코인은 그렇게 노드 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것으로 작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구절 KYC가 다 이 솔라나의 어떤 시행착오에서 한 거 아닌가 오늘 이 사람 영상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후에 4시에는 바이낸스 회장 창펑 창펑 짜오가 온라인으로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이낸스하고 바이낸스하고 솔라나는 앞으로 파이코인의 경쟁자예요 비트코인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바이낸스하고 솔라나가 경쟁자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향하는 바가 비슷해요 그런데 창펑 짜오가 오늘 재밌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촌 9위 솔라나 또 거래 중단 13% 폭락 이더리움 킬러로 불렸던 암호화폐가 또다시 네트워크가 멈춰졌다 이게 언제였냐면 이게 이제 해킹당하고 뭐 이래가지고서 네트워크가 멈춰졌는데 솔라나는 탈중앙화 분산 방식의 블록체인 시스템이 단일 노드 수준의 빠른 속도와 높은 성능을 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혹은 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이다 그러니까 단일 노드가 아니라 파이코인처럼 노드가 여러 개 있는 그렇게 탈중앙화를 목표로 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2017년에 부터 개발되어서 아나톨리 야코벤코 등 탈중앙 네트워크 노드 탈중앙 네트워크 노드가 단일 노드 수준의 성능을 규현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어떤 블록체인도 단일 노드급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대요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솔라나의 목표이다 파이코인은 어떻죠? 노드 수를 확 늘고는 거죠 솔라나는 고급 노드만 선택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알잖아요 고급 핵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아니 시장 가는데 동네 싸움 하는데 핵무기 들고 나올 거냐고요 동네 싸움은 그냥 몽둥이하고 소총이면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양상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파이코인처럼 노드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깔아 버리는 거죠 거기에 과반수를 털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고급 사양의 노드도 고급 해커들은 다 털어버린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솔라나는 노드 최소 요구상 솔라나는 다른 암호화폐와는 달리 노드 운영 시에 특별히 높은 사양과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한 것으로 유명하다 처음부터 고성능 퍼포먼스를 고려했기 때문에 낮은 사양의 컴퓨터로는 노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2021년 올해도 그랬지만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17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중단되었다 최대 40만 건의 거래 처리가 발생한다 거래 장애가 갑자기 증가해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됐다 지금 메인넷 공개 파이코인 왜 빨리 못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메인넷이 다운이 되어버리니까 그 후 20시간 동안 네트워크 복구를 거친 후 15일 4시에 메인넷이 재가동되었다 이때 솔라나 가격은 15% 하락했다 지금 왜 메인넷 빨리 안 하느냐 KYC 빨리 안 하느냐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한테 왜 빨리 안 하냐 그러면 불량 제품 나오죠 아기가 뭐 넉 달 만에 나오면 되나요 그래서 솔라나가 보면 이제 9월 이때요 이때 막 200불 정도 가다가 아주 그냥 폭 폭 나겠죠 이때 이때 이제 한번 확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또 한번 이렇게 뭐 바닷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게 아직 솔라나는 본격적인 매수세가 붙질 않았어요 오늘 재밌는 얘기를 했던데 그러나 이 오실레이터를 그러니까 오실레이터가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제가 바꿔서 여태까지만 상대 거래량을 늙고 가면서 지금 상대 거래량을 늙고 가면서 오실레이터가 좁혀지고 있죠 원래는 이게 위로 가고 이게 아래로 와야 되는데 떨어지는 물건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는 소리에요 누가 큰 손이 누가 기관 투자가 가 그래서 이 솔라나도 30주 이동 평균선에 달하는 아마 70불 이상까지는 언제 가도 간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가게 돼 있고 뭐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실레이터나 거래 강도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솔라나는 그렇게 해서 중요하고요 이 바이낸스 장펑자오는 오지 않고 바이낸스에서 누가 오는데 온라인도 장펑자오가 얘기하는 게 아주 그 테마가 재밌는 테마에요 뭐냐면 파이코인 장펑자오 BNB 대표 오늘 4시 장펑자오가 이 친구 재밌는 친구죠 이 친구 원래 중국 상하이에 있다가 이제 부르조아지 자본가라고 그래갖고 엄마 아버지가 구박을 받으니까 캐나다로 이민가죠 이 친구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해갖고 처음에 취직한 데가 일본 증권거래소였어요 매매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요 거기서 이제 주식 주문거래 시스템을 개발을 했나봐요 여기서 그러니까 트레이더에요 트레이더를 했어요 거기서 자려서 이제 블룸버그 트레이더로 트레이딩 회사로 또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서 선물 프로그램을 또 개발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주식 매매 거래 거래의 트랜잭션에 이제 하다보니까 중국에 가서 이제 퓨전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중국에 퓨전 시스템이라는 걸 했다가 2013년도에 친구가 너 갖고 있는 돈에 10%만 비트코인 주식 사 비트코인 사 그랬는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집 팔아갖고 비트코인을 몰빵 다 샀다는 거 아니야 2013년도에 그러니까 참 저 같은 놈은 바보죠 2012년도에 제주대학교 교수 불러서 강의까지 해놓고 개념이 안 잡히니까 못 샀고 이 친구는 저랑 똑같은 직업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판단이 정확해갖고 몰빵 질러갖고 그때부터 이제 엄청 부자가 된 그런 친구죠 부자가 돼봐야 뭐 할 일만 많아지는 거지만 아무튼 귀엽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이제 오늘 4시에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합니다 아마 지금 파이코인 측에서도 이 지금 솔라나 얘기도 굉장히 기울여 들었겠지만 또 이 정펑자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경쟁자에요 얘도 여기도 거래 트랜잭션 이것을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은 이 바이낸스 하고 이 바이낸스 하고 이더리움 하고는 지금 솔라나 하고는 전부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정펑자우인데 오늘 바이낸스 AIPAC 총괄인 네온풍은 왔고 아마 같이 온라인 형태로 참여하나 봐요 그런데 주제가 뭐냐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의 암호화폐에요 그래서 이제 워렌버펫에 대해서 올렸는데 작년 11월 달에 자기가 지금 워렌버핏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몇십 년 전에는 회사의 가치를 보는 거 이런 걸 잘 몰랐다 그랬는데 워렌버핏은 그런 거를 이미 알았던 사람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볼 줄 모른다 지금 파이코인 같이 아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펑자우는 어떤 회사 어떤 조직의 가치를 간파하는 눈을 가졌게 그래서 자기가 워렌버핏을 공부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어떤 그 회사의 그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재무제표 같은 게 그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숫자다 숫자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워렌버핏의 젊었을 때의 안목을 자기도 지금 공부한다 이제 그랬는데 워렌버핏이요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만을 샀어요 워렌버핏은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만 샀고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것만 샀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이기도 하고 안정성도 있어야 돼요 증권이건 코인이건 기관 투자자의 비중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 됩니다 그 30%가 받쳐주는 회사는 안정적이고 그 30%를 안 받쳐주는 회사는 위험한 거죠 이게 장퐁자오의 얘기인데 파이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치자 청퐁자오 바이낸스 이자 온라인으로 오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뭐 한국 사람들도 하고 쭉 이제 많이 오나 봐요 오는데 어제 이제 그 부테린이 이제 한 거고 참 한국이 블록체인 공부하는 사람들 뭐 아주 뭐 일주일간 하는데 꽉 찬다 꽉 찬다고 해요 다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보면 참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보게 되면 뭐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뭐 연기금들이 있는데 기관 합계, 기타 법인 개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매수 순매도 때에 따라 이제 다른데 일반적으로는요 기관이 30%를 점유합니다 개인이 한 66% 기관하고 법인이 한 30% 이게 3대 7의 법칙이 돼야 돼요 기관 투자자들이 사야 되는 거죠 지금 파이코인도 파이코인도 지금 자기네 재단에서 갖고 있는 곳 재단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유통 물량 중에서도 30%는 기관이 갖고 있어야 돼요 기관 투자자들이 살만한 그래서 이 쩡뽕자우도 그랬다고요 워렌 부핏이 아직까지는 코인 투자를 안하지만 워렌 부핏 찾아가서 쩡뽕자우가 지금 세계 11위 부자잖아요 세계 11위 부자인데 좀 코인 투자도 좀 다시 한번 해보시죠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여기 트위터에 쓰긴 했는데 워렌 부핏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을 깨지면 안 돼요 손해가 더 무서워요 손해가 더 무섭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안정을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 언제 올라도 오르죠 그런데 기관 투자가 안 갖고 있는 것은 벌 수도 있지만 망할 땐 다 망할 수도 있죠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확실히 모두 다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쩡뽕자우가 오늘 기관과 개인 투자 사이에서의 크립토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크립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크립 암호화폐를 사주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안정성을 갖게 되죠 아까 제가 지금 이게 BNB 같은 경우 보세요 바이낸스 바이낸스 지금 30주 이동 평균선상이 왔죠 거래 강도 아주 쫙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다 봤고 여기서는 이제 4단계 끝나고 1단계로 여기서 아직 돌파는 못했는데 360%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바이낸스는 1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바이낸스는 1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까 솔라나 1단계에 들어왔나요 아직 못 들어왔잖아요 아직 여기는 경치비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친구 쩡뽕자우는 자기네 주식 워렌 버피처럼 자기네 주식하고 1등 주식만 한다 1등 코인만 한다 그래갖고 비트코인만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아직 보험 안 나요? 안 왔어요 비트코인 3만불 넘어가야지만 3만불 넘어 이 30주 이동 평균선하고 이게 만나야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큰 손들 기관 투자자들은 아니더라도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사서 모으고 있죠 비트코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분명히 그렇습니다 솔라나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2017년도에 자기가 상장해서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뭐 기관 투자들이나 기업들이 자기네한테 펀딩을 해서 참 좋았다 근데 지금은 암호화폐 공개를 해서 이렇게 개발자금을 하지는 못한다 근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가 침체기 때문에 다 침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펀딩 받는 게 불리하진 않다 그래서 지금 돈이 개발자금이 안 들어와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지금 다 이제 납작 엎드려 있고 힘들 때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음 파도를 기다리겠다 이 친구들 시장 아는 친구들이에요 다음 파도 기다리겠다 다음 파도 기다리는 게 뭐죠? 1단계에서 다시 2단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1단계 가지 못했어요 솔라나 못 갔어요 지금 공부해야 되고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도 그러세요 지금 잘 공부해 두셔야 될 때에요 여기 1단계 들어왔어요 바이낸스 비트코인 아직 안 왔어요 지금 돈 벌려고 할 때 돈 팔려면 벌 수도 있죠 잠깐 잠깐 그런 아주 재밌는 이런 회의가 작년만 해도 뭐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깊이 몰랐고 그런데 이런 재밌는 회의가 한국에서 하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비록 비상장 코인이지만 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